몸 상태가 나쁘지 않네 근데 좀 귀찮아 솔직히 머리가 감정이 안 되네 모자를 하도 쓰고 있어가지고 벗은 건가? 그래 벗은 거다 안 보여줄래 이불 뒤에서 나오라고? 감당할 수 있니? 옆에서 자고 싶습니다 옆에 있잖아 지금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상처는 말이죠 흉터가 좀 졌어요 이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있거든요? 근데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너무 아니 최근에 가면 예전에 귓 뚫은 거 있죠? 귓 뚫은 거 오늘 그 귀걸이 샵 가가지고 다시 다 뚫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체인 있어 이렇게 보여? 과한 거 과한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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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가 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는데 요즘 아미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근데 다 그러고 근육이 이거밖에 안 돼 안녕 수고 들어가 와 자주 올게 자주 온다 오늘 하루 화이팅 힘내 아픈 일이 있으면 저기 뭐야 그 잘 우리 아미들이 그냥 몸도 마음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뭔 소리인지 알죠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올게요 내가 음방 할 때 일요일에 내가 이제